디너미압 니값을 잘하는 딥팩트 쉣! 날 먹도 못함 날 먹도 못함 날 먹도 못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부위 퍼를. 어... 쥐에... 사야 아니 다 쥐 요 요 요 아니 적이라도 배라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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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시계 애매해졌네 해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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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일도 없을듯 타후 여덟장 그대로 다 있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드나 타격 때렸으면 체력도 막겼겠네 체력도 막 Guevs이에게 와 육댐 타격보다 약하다 이중시전 뽑기 이중시전 못 뽑으면 치네 그래도 이겼네 오예 전기역학 전기역학은 이게 진짜 판도라각이네 나머지가 다 별론데 얼핵정도는 괜찮긴하지 뺨 반반 오버클럭 빼고는 나쁘지 않네 오버클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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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쓰레기 게임 넓어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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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과연 정배냐야 역배냐 그거 중에 스택 나오는 거 킹받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체력 4 디펙트 영 차 시피를 내간다. 간의 기별도 안가겠다. 예외 밖에 없지 않아? 엘리트가 하면 뒤질 것 같은데 잘나오긴 잘나왔네. 내가 뒤지겠다는 것만 빼면 상점을 가면 엘리트를 봐야 되는데 어차피 영체험의 일반 몹이나 엘리트나 그 후한 애가 침석실 천재 디펙트 침석실 엘리트 엘리트 에너자이 도시냐 엘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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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 gone. 나쁘지 않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의 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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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제 포션 똥분열 똥분열 개실러 정말 싫으면서도 자꾸 눈길이 가는 그 녀석 자꾸 굿 굿 굿 굿 굿 굿 똥분열 너무 구려 트윕기 아스트롤라벳 꼬스튬을 그제 지났네 그래도 저거라도 없을까 야이 개헬이네 여기 엘리트 사면전 해야되나 엘리트 사면전 해야되나 엘리트 사면전 해야되나 아스팁 엘리트 사 Вам 아스팁 엘리트 사멐 엘리트 사 criticis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재활용이 왜 자꾸 나오는데 드로 많았으면 넣었다. 끝. 아하. 드로 찾았자. 응 안주어. 멋을 지울 것. 번개 구체 지울까? 저것도 없으면 근데 너무 딜이 없을 것 같은데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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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분열 카드 수준 봐라 진짜. 베스레이다. 베스레이다. 아. 아. 아프리카에서 맞이하는 11개월. 아프리카. 청상위님.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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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물고기도 산다는게 말이 되냐? 살? 류? 살? 류? 살? 류? 살? 류? 디펙트 살? 류? 살? 류? 조? 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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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즈업 메아리 아이씨 아 좀 거즈 같은게 아아 아 아니 저거 죽이면 드롯에서 해시계 터지는거 아님? 아님 딸기 제련의 축복 류? 퓨 숙 숙 어디 엘리트가 더약할까 어디 엘리트가 더약할까 로우 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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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건 디펙트다 디펙트다 디 넘감 아잇 딸기 뱉어내기 디펙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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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에에에에에ㅜ 인공몰 저자식이 빼먹었어 나녀생 아웃 공물 강화가 너무 부족하네요 진성 추가 어 워 네 아라리 나이스 뭐야 이겼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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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우 절대 안주네 아이스크림 아니 왜 안나오죠? 영채가 여기서도 안나오면 뒤지는거 아니? 여기서도 안나오면 뒤지는거 아니? 자꾸 미루고있네 뒤로 소비강화 안되있는게 아쉽긴한데 그래도 잘만 잡는다 갈릭소스인데 마늘이 2%밖에 안들어있다구요? 사기인데 마늘향 첨가 갈릭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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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 시계 싸야 될까 죽지마라 이겼어 뭐 강호하지 강호할게 없네 소비 소비 터보 소비가 원인이다 지우는게 제일 낫겠지 컴파일 또라이 도움이 안될거 같다 냉기만 올릴거니까 냉불이 안나오네 터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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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서 쓸 수도 안 쓸 수도 없네 용서 써야 되는데 버퍼가 되던가 소비 빠진거 너무 아쉽다 ion 용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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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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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어죽은 심장. 얼어죽심. 얼어죽심. 프로젠헛. 디넘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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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넘약.